하필 계란먹을때 녹화를 해버렸네 감사합니다 마린님 자 13레벨 오버워치 히엔님의 대리전리품 상자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이제 신청자인데요 한번 저리품 상자를 까보죠 이게 얼마죠? 50개에 48,000원이네 개봉할게요 승리포즈랑 메르시 아이콘 어머 이거 우리 헤레이 메이저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취향에 그게 나왔네요 그쵸? 자 마저 개봉해보죠 크레딧 나왔네요 바베큐 먹을 사람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이쁘다 해봄 개봉 어? 스프레이 이거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스프레이인데? 50개에 전설 4개가 기본이에요 까보자 까보자 내 손은 네 눈보다 다르다 금방 갈게 금방 갈게 난 최고다 난 최고다 10개다 한개 꿀? 지금 내가 몇 개 깠죠? 우와 이런 거 좋은데 그가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됐다 한번 쟤 운이 어떤가 한번 보죠 오버워치에서 나의 운이 어떤지 보자고 뭐냐 이거? 뭐지? 꼈어요 뭐하는거야? 보라색 뭐지 이거? 눈뿌리기? 껴놓게요 음... 음... 네 노란색이 제일 좋아요 크레딧? 눈동자가 그대를 포용하 담고 갑시다 음... 음... 음? 한방에? 한방에 노란거 어떻게 보신 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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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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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지 멋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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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보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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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 죄송합니다 대니 아니겠지 우와 맥크리 멋있다 죄송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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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랩? 음... 음... 54로 시작했어요?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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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또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오와 한조 멋있다 스프레이 한손만 써도 되겠는데 한손만 써도 되겠는데 한손만 써도 되겠는데 크레딧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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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스킨 하나 사도 되긴 해요 그쵸? 도장에 등록해라 도장에 등록하라는데? 땅콩버터라고요? 음? 땅콩버터라고요? 땅콩버터 좋아하나 본데? 뭐지? 뭐야 이거? 모든 영웅이 쓰는 거라네요? 우와! 이쁘다 족자 보라색 크레딧만 나오네 지니포즈 지니포즈 상상하게 보여드릴게요 2개짜리가 2,400원 5개짜리가 6,000원 11개짜리가 12,000원 24개짜리가 24,000원 50개짜리가 48,000원 1개당 1,000원꼴이네요 1개당 1,000원꼴 2개짜리 너희들 목소리 값이 비싸구나 아니 그써 이거 넣어드릴게요 토류면 여유있는거 보소 네, 현금이랑 동일같이일걸요? 지나타 스프레이 루드우그 토르비움 위도우는 아직도 엉덩이네 넘어가자 다음꺼 오 파라 이쁘다 이거 티타늄이라는데? 이거 이쁜데? 오 스프레이 보소 티타늄 이쁘다 저거 바스티운 새 뭐야 이거 쇼 쇼 다음꺼 쇼 쇼 쇼 쇼 오 뭐야 이거 어? 이게 훨씬 좋은거 아니에요? 원하는걸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우와 이것도 있구나 대박 오케이 중2뼈 어? 날개 스프레이 이쁘고 천 크레딧이면 천 크레딧이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전설 스킨 한개 천 크레딧이면 어? 윈스턴 귀엽다 오오 천 크레딧 루시 스피커 뿅 스프레이가 점점 멋있는게 많이 나오네 라인 아르트도 그러고 개봉 오! 보라색 두개요 이번에 뭐가 보라색이지? 크레딧이구나 오오 감정표현이래요 끝났고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까는게 재밌긴 하다 요시 요시 라인 아르트 제사가 좀 많아요 그쵸? 근데 나온거 또 나올수도 있어요 저만의 겨울왕국을 만들고 싶어요 저만의 겨울왕국을 만들고 싶어요 로드오그 주먹보수 스킨이 파랗게 좀 많이 나오네 아누비스 바꿨구요 어! 메르시 이거 이쁘다 나에게 바꿔드렸어요 파라이 좀 많다 대사만 세계야 극혐 비행은 이집트인의 기본 소양입니다 비행이 이집트인의 기본 소양이라는데요 언제부터 기본 소양이 됐지? 맥그린 흑단 검은색을 바꿨고 슬슬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 트레이서 스프레이 자! 팔굽혀펴기 20회 실시 팔굽혀펴기 20회 실시? 환절기 뿅! 아.. 꽝 아하! 야 대사나와컴 얘꺼 나와라 이거 되게 신박한데? 가스 개귀엽네 빅빅빅빅 빅빅빅 5만원어치입니다 대박! 이거 진짜 인기 많은거잖아요 그쵸? 울트라바이올레 어떻게 이게 나오냐? 아니 이게 그 헬멧이 있고 이게 있는데 요게 인기 많거든요 한방에 뽑았다 이거 헬멧보다 이게 인기가 많아요 트레이서 랭커드 이거 많이 쓰는데 아 축하합니다 굿 크레이서 랭커드 크레이서 랭커드 크레이서 랭커드 크레이서 랭커드 하하 14개 남았어요 13개 이거 하나도 안 지루하다 재밌ande 확실히 까는게 보라색 파란 것들이랑 오 뭐야 스킨 스킨 아 이거 있는거네 아쉽다 요거 멋있다 승리포즈 이거 낄게요 뭐뭐 나와 보자고 뭐 슈퍼맨 포즈네 다음거 아까 그거 뭔가 레전더리 한개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솔져 스프레이 이거 이쁘다 10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개에요 보라색 한개 나오고 황보 황보는 머리보다 황보 틀에서 승리포즈 말이 많았던 그 승리포즈 딱봐도 정크래치죠 4구 8개 뿅 스프레이가 진짜 마키마트 어 끝났네요 파란 2대4가 끝입니다 파라하세요 두번하세요 2대4 고정이고 한 개 더 나와야 돼. 그쵸? 내 거 위도우는 이거예요. 누아르 이거 예뻐요. 아 이미 있는 거 나왔어요. 6개 남았습니다. 파라 연습해야겠죠? 어? 이거 이쁘. 이거 물... 이거 그거. 풍선극관 보는 거. 자리아 나왔습니다. 사이버 고스래요. 굉장히 좀... 반드시 맞는다. 하이라이트 액션 하나 먹었습니다. 무늬... 무늬... 무늬준나왔대. 무늬준나왔대. 무늬... 개 웃기네. 아 방시화나 터졌네. 방시화나 터졌습니다. 이거 멋있지. 승리 포즈. 아 이거 3개 남았어요. 하나 나오려나? 어? 이거 그거잖아. 고상. 트레이서 건 다 나오신다. 이거 아니면 아까 그 울트라 배올렛 두 개 중에 하나 쓰시거든요?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아... 두 개 남았어요. 마지막 두 개. 이거 아까 먹은 거 아닌가?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느껴본 적 있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개. 개봉! 야... 마지막 거는 이제 안 나왔네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라를 하시는 걸로.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이제 맡기실 분 계십니까? 일단 히엣님의 대리절품 상자 개봉은 요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